와봤지, 그때. 그러다 보면 이 산을 내려갈 때 락하나다 포리드린트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도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자기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. 어, 엠진 브레이크도 못 쓰고 만에 그런 거. 라인을 터치하고 있고 막 그런 거. 물방울이. 미쳐져, 왜. 자, 계속 이런 조시로 가봐. 뮤직 큐. 이거 다행히 1위 이즈야. 다행히 1위 이즈야. 손 밟지 만군이. 너무 큰가? 됐어요? 너무 무조건 25마리 뭐냐? 주택 돌목길이야 남들은 50마리로 가고 25마리로 하아포로 줄여서 가고 있어 2시간에 못 간다니까요 시이상을요 300불, 350불 받고 갈만한 길인지 아닌지 한번 자기가 판단해 봐봐 이제 집에 되겠는데 잘이다 멀리 봐 야 우물쯤을 하지 말고 스티븐 운전이 안 비슷하겠다 보면 더 늦게 가는 것 같아 고맙고 2시 5분 2시 5분 3분 4분 4분 5분 4분 5분 6분 4분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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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분 8